어는 과거 청산하고 마음 잡고 장사합니다. 저희 가게 오픈했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장사 시작해 볼까? 좋다. 누구세요? 아이고. 뭐 드릴까? 여기 권투 골라보라. 몽둥이 같은 거 있을까요? 왜 그런 게 필요해? 날로 먹는 놈이 한 명 있어서 내가 좀 패야겠어. 그런 놈이 있어요. 그런 놈이 누구야, 도대체? 미키광수. 어이? 쟤는 좀 맞아야 돼. 뭐? 돼지새끼 저거. 어이, 광수. 미키광수! 광수! 미키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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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Tamam수! 영 Sports приз 1%. 미키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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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루어 와인! 내 시간정판! 미광수! 뭐 아무것도 안 산 거야? 어유, 그냥 갑니다. 저 팔은 병이야, 왜 자꾸 저... 아이, 그 첫 손님부터 이상한 놈이 왔네. 아이, 짜증나지 말아. 에이... 누구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재성이 왔네. 네, 엄마가 오전에 사가지고 간 맛술이 아저씨 식용유 주셨어요. 아, 그래? 네. 아이, 내 정신이 좀 봐. 야, 저 맛술 저기 있으니까 저기 가져가. 네, 수고하세요. 잘 지내지?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런 걸 실수를 했을까, 맛술을. 재성아! 네? 왜 그걸 가져가? 어, 이거 맛술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누가 봐도 여기 맛술이 아니잖아. 이거 영집어서 내가 아주 좋은 거 담아놓은 건데. 아, 뭐 있어서 저는 잡내 같은 거 이걸로 제거하는 줄 알았어. 아이, 크기가 너무 크지 않아? 아, 처음 봤어요. 맛술을 잘 몰라가지고. 맛술은 아니야. 가져가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맛술 가져가야지. 그래. 재성아? 네? 그거 왜 그걸 가져가? 이거 맛술 아니에요? 그거 누가 봐도 영어로 쓰여있잖아, 이거. 맷술? 맷술? 네, 저는 프리미엄 맛술인 줄 알았어. 아, 이거 아닙니다. 에이, 맛술 여기 있지. 에이, 그것도 우리. 야, 그거 맛술 가져가면 돼. 충분해야겠다. 어? 어, 아저씨 이거 뭐예요? 봤어? 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는데 어떻게 안 봐요. 야, 이거, 이거, 이거 엄청나대, 이게. 이거 거짓말 조금 못 해가지고. 이거 딱 키잖아. 그러면 이게 막 사람도 빨아들여, 이게 얼마나 센지. 아저씨, 무서워, 무서워. 해봐, 해봐. 아저씨,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어우, 어어어? 재성이 뭐해? 아저씨 때문에 이게 뭐해요. 야, 나 지금 입으로 왜 이렇게 했는데 그거 왜.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말이 씨가 된다고. 아저씨 조심하세요, 좀 제발. 아, 정말. 알았어, 알았어. 그런데 우리 집에서 왜 이렇게 연기가 나? 왜? 불이 났나, 이게 정말. 아, 정말. 뭐 어디 가는 길이야? 어? 아, 네. 아, 비가 오네, 이건.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야, 너 옷 다 젖었다. 야, 너 저기 아저씨가 우비라도 하나 빌려줄까? 아니, 괜찮아요. 저는 입고 있어요. 우비를 어디 입고? 내복 입고 있는데. 당연히 저 우비 여기 입고 있어요. 이리 와, 너 이리 와 인마! 이 놈의 자식이야, 이거. 어? 너 거기 안 서? 야, 저 미꾸라지 같은 놈 저거. 아, 정말.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사장님, 저 모른 척 하세요. 경찰입니다, 그 저기. 그한테 새끼 왔었죠. 예, 왔다 갔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놈을 내가 확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 놈이 아주 그냥 미꾸라지처럼 확 도망가더라고. 아, 또 놓쳤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서 제가 수사망을 완벽히 좁혀놨습니다. 아니, 수사망을 어떻게 이렇게 좁혀놨길래 그래? 네, 수사망을 아주 촘촘히 좁혀놨습니다. 안 나가! 나가야 봐! 조금 주워주십시오. 허리 앞에서요. 이거 가져가야 봐, 이거.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좀 춥습니다. 단단히 입으세요. 미꾸라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무슨 X라지지, 인마, 니가, 인마. 아이고, 짜증나. 때려쳐야겠다, 때려쳐야겠어. 악모, 발강모, 발강모 사나이. 피생! 위작 해병 박경호 휴가를 뮤 받았습니다. 피생!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아들 휴가 나온 거야? 아, 이번에는 또 뭘 해가지고 휴가 나왔어? 해병대 표 만들기 대회 1등에서 휴가 받았습니다. 역시, 어? 야,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좋냐? 엄마 닮았습니다. 이 자식. 아빠 닮았지, 인마. 얼굴은 아빠 닮았습니다. 뭔 소리 하고 있어, 인마. 얼굴을 닮아서 말 같았다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 빨리, 저 공부해, 빨리, 저게 가서. 알겠습니다. 득점사, 득점사. 바트리 충. 댄. 이 자식. 너 내가 오늘도 맞을 줄 알아. 오늘도 맞게 될 거야. 댄. 댄. 바트리 충. 댄. 좌우로 나라. 프랭길. 자식, 필승. 프랭길. 자식아. 아우, 뭐가 잘해. 프랭길. 프랭길, 이 자식아. 야, 야, 야. 야. 너 그러다 큰 코 다쳐. 너 우리 아들 저 누군지 몰라? 뭡니까? 귀신 잡는 해병이야, 귀신 잡는 해병. 아버님. 이 자식 이거 실제로 귀신 본 적 없을 겁니다. 에? 하! 하! 이 자식아, 우리 해병대는 귀신을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소개팅도 시켜주고. 그 귀신들 모아가지고. 무서운 이야기를 가장 잘하는 귀신 먼저 풀어줘, 이 자식아. 뻥치고 있네, 아버님. 우리 특전사에서는 실제로 콩콩 귀신이 살고 있습니다. 어? 그게 뭔 소리야? 하, 점호가 끝나고. 아, 왜 이렇게 무서워? 병사들이 다 잠든 시간이었어요. 왜? 근데 어디선가 막 콩콩 소리가 들리더니 막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콩콩, 콩, 콩. 드르르. 없네. 콩콩, 콩. 드르르. 없네. 콩콩, 콩. 드르르. 없네. 드르륵 없네. 드르륵 없네. 드르륵 없네. 드르륵. 어우, 진짜 없네. 뭐가 재밌다. 아빠 닮아 수 없잖아. 우리 아빠 닮아 인마. 아쉽게. 아니 없어. 가만 있어봐. 넌 가만 보니까 드르륵하니까 일부러 맞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봐. 아닙니다. 콩콩콩. 드르륵. 아닙니다.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야, 이 자식아. 나도 이렇게 돌대를 처음 달라봤어요. 드르륵. 콩콩콩입니다. 콩콩콩이야? 콩콩콩, 콩콩콩. 드르륵. 야, 니네 이리 와봐. 그렇게 니네 싸우지 말고 니네 쫓으면 전역하잖아. 그럼 전역하고 뭘 할지 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버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특전사를 전역하면 CGV에서 알바할 생각입니다. 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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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CGV 알바하면 해병대가 더 잘해. 야, 좋았어. 그러면은. 니가 한번 저기 저. 네? CGV 알바생을 해보고. 니가 그러면 손님 역할 한번 해봐. 알겠습니다. 내가 누가 더 잘하나 봐가지고 내가 거기 소개시켜줄게. 알았지? 알겠습니다. 아들아 잘해야 돼 알았지? 그래. 본때를 보여줘 아저씨. 희생. 희소지기. 무적 해병입니다. 나 어벤져스 볼까? 알겠어 좌석 확인해줄게. 빨리 빨리. 자식. 3층. 5감. 8번. 희열이시고. 팝콘은. 팝콘 안 해? 먹어. 맛있게 먹어야지 영화가 더 재밌어 이 자식아. 무슨 맛으로 먹을 거야. 나 캐러멜 맛. 반반 먹으러. 희엑. 야 이거 CGV에서 알바할 수 있겠어? 이 자식아 다시 갈게. 다시 가 이 자식아. 쿡쿡쿡. 저거 뭐야? 쿵쿵쿵쿵. 야아. 아 진짜. 아. 아. 아 왜 이렇게 쏘라기 때려. 아. 나도 이렇게 불때를 처음 때려본다니까. 아 진짜 다시 해 그러니까 빚은 미소지기 무적 해병입니다 나 어벤져스 볼 거에요 알았어 좌석 확인해줄게 빨빨리 이 자식아 3관 5층 8번 2열이시고 팝콘은 팝콘 안 먹어 먹어 이 자식아 맛있게 먹어야지 영화가 더 재밌어 무슨 맛으로 먹을 거야 카라멜맛 반반으로 먹어 물려 이 자식아 뭐야 주차는 주차 없어 이 자식아 주차 도장 찍고가 있어 보이게 여기 미친놈하냐 이거 입장해 이 자식아 오케이 알았어 재밌겠네 영화 어벤져스 엔디 게임 시작합니다 뭐야 그 안경은 왜 나 3D로 묶어요 안 돼 돼 이 자식아 어벤져스 한다 토니 스타크 멋있다 아gh 이야 자동차 봐라 기가 막힌다 스포츠카 야Hmm 차 출발한다 우리 차 출발한다고 자 southwest traffic 아무금 오르로로롱 어르inaire means 오르맛길이다 오르맛길 이야 야 드리프트한다 드리프트 immune 이 자식아 톤 스타크 후진한다 후진 왜 말도 안 돼! 뭐 이게 하잖아! 그러니까 토니가 리포터를 타! 야 이제 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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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다! 아쉽지만 영화는 여기까지! 출근은 오른쪽입니다! 뭐.. 야 뭐.. 뭐 이렇게 빨리 끝나 임마! 뒷내용을 봐야 될 거 아냐! 아이언맨 타노스한테 대해줘! 그걸로 얘기하면 어떡해! 넘어가 넘어가! 아이씨 그게 아니라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니가 3D를 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의자까지 들어줬잖아! 그건 4DX야! 바보입니다 바보! 이 자식아 그럼 난 4DX로 볼 거야! 오케이 오케이 봐! 너 이제 우리 아들한테도 큰일 났다 이제! 뭐 볼 거야 뭐! 기생충! 오케이! 그렇지! 준비 시작해! 자 기생충 시작합니다! 뭐야! 뭐야 이거! 이거 기생충 도우미 아줌마 오는 장면 몰라! 제일 유명한 건데! 이야! 비만이 온다! 야 저 아줌마는 왜 대상 없이 비만! 야 아줌마 좀 들어가라고 그러지! 야 이 자식이 확장판이라서 그래! 확장판이라서! 야 이 자식아! 이거 말고! 야 안 봐! 안 봐! 다른 영화 볼 거야 다른 영화! 끈적한 거 있잖아! 끈적한 거 오케이! 네가 좋아하는 거 보여줄게 앉아 빨리! 오케이 알았어! 어 자 시작한다! 오빠! 먼저 씻고 와! 알았어! 빨리 씻고 올게! 아주 좋아! 뭐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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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쟤는 왜 이렇게 오래 씻냐! 뭐 깨끗한 친구가 가보지! 아 그래 깨끗이 씻어야지! 뭐야 이거! 자식아! 여기를 집중적으로 씻네! 자식아! 아버님! 오늘도 아주 재미나게 놀다 갑니다! 그래 그래! 쿵쿵! 툭! 툭! 어우 여긴 더 없네! 뭔 소리 하지 마! 상하인 자식아 봐! 아이고 나 장난해! 아이고! 아이고! 죽은 사람이 잘못이지 뭐! 야! 저 니 아들 온다! 어이! 야 그래 찾아온다! 왜 그러지? 저놈새끼 여기 와봤자 뭐해 그 지혜비 묘두문 알아보는 놈 저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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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그렇지! 우리 아바! 아잇! 아잇! 입안에 날파리가 들어갖고! 저이씨! 아이 터가 더럽네! 저이씨! 니가 묻었잖아! 여기다! 나쁜 놈의 새끼라고! 아잇!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잘해드렸던 기억보다 못했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나네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향을 피웠어야 했는데 모기향 피워서 죄송해요! 야 너! 향 대신 모기향 피웠냐? 바람 안 피운 게 어디야! 향! 향을 피워야지 나쁜 놈의 새끼잖아! 그래 너! 어떤 향이라도 하나 피운 게 어디야! 우리 아들 욕하지 마! 와! 나! 이게 미쳤나! 미쳤나! 왜 이래! 아버지 장례식장에 친구분들만 모셨어야 했는데 그렇지! 개인 방송으로 송출해서 죄송해요! 야 너 개인 방송 했냐? 조의금으로 별풍을 쏘더라! 50개 쌌다고 제로투를 보여달라! 그게 말이 돼 저건! 그래도! 나쁜 놈의 새끼잖아! 조의금 들어온 게 어디야! 아들 욕하지 마! 아들이나 애비나 미쳤나 죽이...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 영정사진 잘 나온 사진으로 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유튜브 썸네일로 해서 죄송해요! 야 엄마 이게 유튜브 썸네일 사진이 말이 돼 이게! 그래도 91만 회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뭐 말해야 될 게 어딨어? 유튜브 느낌 상나고 좋잖아! 왈랄랄랄! 이게 왜 이래 오늘? 그래도 아직 왔는데 아버지 좋아하는 술 한잔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이! 어이! 저 놈 말아 저거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살아냉전에 좋아했던 충성주를 좀 드릴게요 충성주가 뭐냐? 뭐 하는 거냐? 아버지 충성주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죽어가야지! 그래 줘야지 그래도! 이거 은호 홍대 가서 먹어야겠다! 저놈이 새끼! 홍대에서 써먹을 거 여기서 리허설을 했네 저거! 그래도 술 많이 먹지 말아! 몸 헤쳐! 너 자꾸 분위기 좋다가 자꾸 휴먼 누 거야!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어서 그래 생각보다 지 아들이라고 저거 야! 너희 아버지 오신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우리 종진이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야 이놈아! 예비보다 먼저 가는 놈이 어딨냐 이놈아! 내가 너 없이 오래 살아서 뭐해 이놈아! 나도 내려가라 이놈아! 회장님 오늘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마스크를 끼시는데 야 이놈아! 그깐 마스크가 뭐가 중요해 이놈아! 갖다 버려라 이놈아! 그깐 미세먼지가 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정은진아 이렇게 살았어 뭐하냐! 나도 내려가라 이놈아! 백살은 넘기시겠다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백살은 넘기겠다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백살은 넘기겠다는 건 보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게 뭐야 이놈아 이게 뭐야 이놈아 야 이놈아! 내 아들께 묘관리를 잘하라 그랬지 이놈아! 원통 사망인 자갈바체 이놈아! 이 장뚜려 이놈아! 자갈을 밟으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이 좋다고 해서 제가 깔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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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다 회장님! 잘 있어 이놈아! 아이고 영진아네! 아니 회장님! 이게 우리의 몸이 그 축소판이 발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말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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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콜라보를 하시네 오래 사셔 오래 사셔 아이고 몇 개 충격을... 어? 회장님! 이거 저 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야 이놈아! 뱀이 우리 아들이 환생해서 뱀으로 된 것이 있는데 니가 번딜껄 처리해 이놈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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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이고 뱀아 미안하다 위험해 아이고 아이고 아 어머니 이놈아hetic 아유 아이고 아Hubri 어휴 어휴 회장님 왕분야 일어버려 야 이제 무슨... 아니 뭐... 니가 오빠 thirty 뭐하시는 거냐 너희 아부지 오래 사시겠다 오래 사시겠다 일어나시죠 아유 아휴 운진아 아들이 환생한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다 미신이요. 아이고, 필라테스 몇 시에 있지? 8시입니다. 너희 아버지 필라테스 끊었냐? 오래 사셔. 불사조가 되겠다는 게 아주. 참. 지내지 말고 2시 쪽에 쓱 얘기해 봐. 봤다 봤어. 어디 가셔? 저기요, 저기요. 얘 남자친구 있거든요? 아이, 말해 끝까지 들어봐야지. 나 그쪽 맘에 들어서 그런 거야. 같이 놀까요? 내 친구랑 같이 놀아, 내 친구. 어때? 어, 내 친구 봐봐. 반갑습니다.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조박셀러리야! 90만은 몇 글이 나와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뭐 좀 알아가 봅시다.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나? 아, 저희 노래 잘하는 망자 좋아해요. 내가 잘하지, 나. 망자 노래 잘하는 느낌을 한 거 아뇨, 얼마 전에. 오늘 새 지워진 생명선을 따라서 지금 올해의 첫 발인을 바라보. 나지. 저놈새끼라고. 내가 잘하지. 너무 잘하다. 내가 잘하지. 귀가에 울리는 상주의 뜨거운 곡소리. 저놈새끼라고. 그게 나의 발인이었어. 저놈새끼라고. 마른 장지로 달려. 우와. 저놈새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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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하지. 오빠 너무 귀여워. 퍼포먼스가 있잖아, 퍼포먼스가. 오빠, 그러지 말고 손담비 노래 몰라요? 손담비 노래? 손담비 노래 내가 잘 모르는데. 그걸 왜 몰라. 내가 묻혔어. 땅에 묻혔어. 나를 봐. 무덤. 사람의 작은 유품만 남긴 채. 간장 간장. 사랑해! 나를 퇴퇴퇴퇴퇴퇴퇴봄퇴! 야 지금 뭐하는 거야! 빨리 가지 말고 나를! 화 화 화 화 화 장해 아이 아 왔어 왔어 지금 저녁 조문 시간 다가오는데 지금 뭐하는 거야! 아 한참 분위기 좋아하는데 분노 꼴봐 이거! 선상 꼴이 이게 뭐야 이것들! 얘 아빠가 이랬어요! 일루와, 안되겠어 앉아! 어이 씨 일어서! 앉아! 일어서! 전방에 통곡삼총 앞 회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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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스탑! 너희들 왜 매주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 아유, 신나잖아 형 노래도 못하는 것들이 왜 자꾸 묘 앞에서 노래를 불러! 아니 뭐 그쪽은 노래 잘해 그러면? 내가 노래 한 곡 들려줄까? 어? 잘 들어 이 노래는 내가 이승에 있을 때 내 여자친구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불러줬던 노래 어이구? 잘 들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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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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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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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주고 가, 오빠 잠깐, 아니, 이거 좋은 노래인데 왜 갑자기 묘고 오겨 이거 슬픈 노래야, 인마, 조용해 나 진짜 궁금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너희들 자꾸 저 처녀 귀신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아유, 그냥 우리 죽은 사람들끼리 분위기 좀 만들어가자 이런 뜻란 얘기했어? 게임 좀 하고 노는 거지, 뭐 야, 인마, 그럼 나를 불렀어야 될 거냐? 아, 그쪽으로 열려 있어요? 야, 내가 없으니까 니네가 자꾸 실패하는 거야 아니, 내가 빡빡한 사람인 줄 알았어 아니, 그럼 여자들이랑 얘기 좀 잘해? 야, 인마, 남우현이 나 이승에 있을 때 비스티보이즈였어! 아, 그 정도로 여자를 잘 알아? 그럼! 어, 불러 아이, 천혁이신 야, 불러, 불러 오셔, 오셔 오셔! 아, 나와봐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블랙, 블랙라이언 저승사자 아, 블랙라이언 이리 봐봐, 인사 좀 해요 뭐야, 저거 네, 안녕하세요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아, 저거 숙맥이었네, 저거 악수 좀 해 예쁘세요, 네 아, 됐어 됐어, 계이만 벌칙 걸리면 그냥 맛있는 거야 네, 먹는 거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시시시작! 천혁이신, 조화되는 랭몬게임! 하늘에서 내려온 염나가 하는 말 바리마리바리마리 천국, 천국! 바리마리마리마리 천국, 천국! 아, 도구로 할라고 하려 했어, 할라고 했어! 제산빵아! 자,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걸 또 마셔야 해 소리 들어간다 쯔쯔쯔쯔쯔쯔쯔쯔쯔쯔 언제까지 곡소리를 내게 할 거야 아, 그 자식을 봐 울고 있잖아 마셔야지 원샷 그렇지 좋아 좋아 다른 게임 하자고 다른 게임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게임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패스키다비스 49제 무섭고 섬뜩하게 49제 무섭고 섬뜩하게 무섭고 섬뜩하게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무섭고 섬뜩해 다시 1, 2, 3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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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섭게 하네 괜찮아 적당히 무섭게 해야지 무섭게 하네 내가 다 놀랬어 여기 2승에서 잡아갈 때 포지션을 하면 어떡해 아니 당연히 놀래줘 무섭게 하려면 내가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등장 때부터 얼마나 불편했잖아 아이 깜짝이야 야 야 야 너 이제 앞으로 쟤네랑 놀지 마 아니 왜 그래 지리 안 좋아 쟤네랑 내가 그냥 자리 하나 만들어줄게 있다가 자리? 진짜야? 무슨 자리? 묘 자리 야 어떡하냐 야 어떡해 인마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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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